안녕하세요. 휴넷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대표 김용기입니다. 최근에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리포트 2023에서도 꼽았듯이 2023년은 오피스 빅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들과 같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이 대거 사회에 진입했고 코로나19 속에서 경험한 재택근무로 그간의 업무 관행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장입니다. 2023년은 개묘 년 검은 토끼띠의 해라고 합니다. 일과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껑충 잡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사교육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23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리포트는 휴넷에서 403개 고객기업, 인사교육 담당자, CEO 및 임원 5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인사교육 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응답자의 65%가 학습자의 몰입, 참여도 및 교육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이 온라인상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의 몰입과 집중의 어려움, 즉 이거 줌 퍼티그라고 하죠. 이걸 호소하는 구성원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숫자의 의미는 온라인 교육으로의 대이동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과 다르게 좀 더 종교하게 구조화된 학습 설계가 필요하고요. 또한 잦은 교육절 참여유도, 우리 담당자들이 트레이닝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교육 전문성을 담당자들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아마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23년도 기업 교육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H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48%가 23년 기업 교육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실 불황이 깊어서 의외의 결과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는 교육이 일종의 구성원 성장에 필요한 복지 시스템으로 인식되다 보니 조직의 내부에서 교육에 대한 니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코로나 종식이라고 엔데믹을 구성원들이 인식하면서 조직 차원의 보복 교육도 상당히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 코로나 시대에는 모여서 하기 어려웠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이나 신임 리더 임원에 대한 집중 훈련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엔데믹 시대의 구성원에 필요한 역량과 스킬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업스킬, 리스킬 이슈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고객 기업은요. 코로나가 터지자 면세점에 종사하던 수백 명의 인원을 수요가 폭발하는 이커머스와 홈쇼핑으로 빠르게 재배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겟 고객과 필요 스킬이 모두 바뀌어서 전혀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배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좋은 예 아닐까요? 향후 23년도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 분야가 무엇이냐는 설문에는 리더십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산업별 전문 직무, 공통 직무가 나타나 직무 키워드가 3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엔데믹으로 통칭되는 변화된 환경은 하이브리드라는 업무 환경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란 재택과 현장 근무를 섞어서 일하는 방식으로 이제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업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 방식의 상당수는 그 효과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현장의 리더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휴넷도 팀장들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리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향후에 하이브리드 리더십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넷 2023 기업교육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403개사의 기업교육 담당자 중에서 자그마치 39%가 40% 가까운 인원이 업스킬 리스킬 교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25%가 디지털 전환을 핵심 키워드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하면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스킬 갭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업스킬 리스킬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HRD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과연 HRD 교육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은 이제 온라인 교육 33% 1등 그 다음 오프라인 교육 24% 그리고 하이브리드 러닝 21% 순서로 2023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온라인 교육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오프라인 교육인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이 이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이미 비대면 툴 활용이 익숙해져 있고 유통업, 금융업, 보험, 서비스업과 같이 지점이 전국에 있거나 영업 직원이 많은 경우 비대면 교육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하며 개인의 상황과 기호에 따라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러닝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만나본 특정 기업의 교육 담당자는 아주 심플하게 2023년 교육 방식을 433 이렇게 정리를 하더군요. 433은 온라인 40%, 오프라인 30%, 라이브 30%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보시면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이 가져다 준 상식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상당한 불경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바꾸어 놓은 트렌드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하였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워크플로우 러닝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러닝 세 번째로는 직원 경험입니다. 기술과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동안 기업은 직원 유지, 성과 혁신 및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라는 새롭게 부상한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PwC에서 한국 포함 전세계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직원 5명 중에 한 명은 1년 안에 이직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대퇴직의 시대라고 하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성장이 없는 루틴 업무에 대해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경쟁력 있는 일 잘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또 더 많은 기회와 월급을 위해 이직하길 원합니다. 기업이 21세기가 되면서 그리고 굴뚝 산업이 지식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코로나는 이를 가속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로는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기업은 이제 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결합하여 성과 중심의 교육으로 클래스룸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과제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HRD 관점 혹은 조직의 전략 관점을 넘어서 이제 구성원의 경험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인플로이 익스페어리언스 관점에서 구성원의 성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안내 말씀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요 저희가 여러 회사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통찰력과 돌파구를 탐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년간 휴넷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명품 컨텐츠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니즈는 갈수록 강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이 휴넷은 여러분의 든든한 HRD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